이게 길면, 이게 길면 프레스가 강하고요. 짧으면 약간은요. 아 길어야 돼? 이 정도 길면 빠져버립니다. 한번 조합을 해 주세요. 한 번 계속 기다려야 되니까. 네, 그런 거 하시면 돼요. 그렇지. 이렇게 조절, 가만히 있으면. 위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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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로. 조금 더 눈이 아프죠. 조금 더, 조금 더, 조금 더. 한 번 더 위로 가면. 아니, 아니, 아니. 준비 Kardec,aya. 장님께 도착해주세요. 뼈 남자님. 애들 남자님. 아, žeusapell 여자야. 네, 여자. 여기 tapche. 아, 뼈 남자. 그래서 그런 거로 다시 나가시면 이렇게 돼. 그래서 얘는 안파르를 당기만 된 것이로 복종이 되죠. 이라고 저 어째 못가죠? 어째야 돼? 한번 너도 한번 해 보시죠. 너도 한번 해 봐. 그러면 공유가 돼. 가수까지. 나가면 될 것 같아요. 일단은. 아, 그러면 나오네요? 툭 치면 위험하니까. 자꾸. 자, 참. 그래 알겠습니다. 이거. 이거 경관의 애견을 처음부터 해야될. 그래. 그 아. 그. 그렇게. 놓치면 다 놓쳐버리겠다. 그. 으. 가만히 계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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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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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욱 당기세요 더 머리가 들어오게 빡 더 더 더 더 그렇죠 뒷자리 안고 그렇죠 네 잘 잡을까 잘 잡을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지나간 자리 자 방향전환 스틱 바꾸시고 그렇죠 방향전환 스틱 바꿔주시고 바로 그렇죠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하셨어요 다시 방향 한 번만 더 바꿔 볼게요 반제방향 반제방향 바꿔 볼게요 바꾸세요 그렇죠 그렇죠 잘하네 자 들어가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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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 아주 잘하셨어요 자 이제 한번 쉬게 해주세요 뒷자리 양보로 바로 바로 지금 바로 그렇죠 아 그렇죠 잘하셨어요 아주 잘하셨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제 이제 네 네 드롭도록 네 조금만 해보십시오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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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진짜 앞다리 양보 바로 하네 뭐야 경화장에서 경마 안배우고 어 이거 배웠어 어 진짜 앞다리 양보 구명하네 아리 ob 칼로니 저기 산타 니还 vì 호 요 장시간이 안되는지 아니면 그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자 얘기하고 해도 souhaite 나중에 음 사 바로 뭐 피부과를 좀 가볼까요? 끝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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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추고 난 다음에 치고 완전히 다리가 멈춰야죠 움직일 때 칭찬하면 움직이는 말을 좀 안 되는거에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우 획두 잘하네 이제 아 그거는 노프에 당김이 조금 있어야 돼요 처음에 할 때 정면에 정리를 해서 정면에 서셔서 다시 시작하시는게 좋아요 잘하네 나보다 잘하시네 나보다 잘하는데 확실히 좋은데 그렇죠 수직으로 안쓰면 약간 후보를 더 살짝 밀어주면 돼요 금방처럼 잘하셨어요 부드럽게 하면서 잘할거에요